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 학원에서 워킹을 맡고 있는 김가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워킹 배우기 2탄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시죠 네 오른다리를 앞쪽에 빼주시고요 자 사이트 소리와 함께 아잇아잇 이라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자 원 탄 둘 셋 옆에 딴 딴 탄 오른다리 뒤로 빼시면서 원 투 쓰리 포 오른다리부터 하나 둘 셋 넷 손 원 투 쓰리 포 넘긴 상태에서 손을 왼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천천히 음악에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재미있게 잘 따라 하셨나요? 조금 더 워킹의 매력에 빠져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ớ Barkhaa Bye cancer